스탑! 에? 뭐라고? 그때... 아, 내, 내... 그거다! 좋아요! 알람 개장 부탁드려요 스탑!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me 이전에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때가 도치형이랑 투푸를 왔을때인데 그때... 여기서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지 여기를 들렀다가 성모 마리아상에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갈거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오늘은 어떤가 보자 어? 스탑! 오지마 스탑! 거기서 와봐 아니 거기서 와봐 형님 기운이 지금 너무 쎄 안섰는데 쎄 어? 쎄 안섰다고 어 키가 잘 안들린가? 기막이 열려가지고 봐봐 언니 오빠들 봐봐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좀 변해있어 저 선풍기부터 이런 박스부터 해가지고 이불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했을건데 이렇게까지 뭔가 어지럽혀져있어 지금 엄청 약하게 뭐있다 엄청 약하게 뭐있어 있어 뭐라고? 뭐라고? 전의 그분이셔 전의 그분이셔 여기 없어 여기 없어 분명히 들어찌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들어찌라고 이전에 여기 있을때 여자 귀신이 있었거든 여자 귀신이 있었거든 내가 봤을때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가 이쪽이란다면 지금 저 뒤쪽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회하는거 같아 지금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거 같아 지금 자 여러분들 다른거 필요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허속소를 보내지 맙시다 바로 성모 메리아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는 좀 이따 나중에 상황을 봐서 다시 들리든가 확실하게 장담 안했습니다 들리든가 말든가 하고 일단은 성모 메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른 기말 필요 없습니다 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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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어떤게 더 잘 어울려 누가 더 잘 어울려 자 상대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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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엄청.. 오래된 사진이야.. 오래된 액자 오래된 액자 조용해 아직까지는 조용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여기서 끝날것이 아니야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있으면 대답 한번 해보시죠 있으면 대답 한번 해봐 이번에는 다시 멈춰발에만 시킬 때는 자꾸 왔다리 갔다리하네 와우 나 compte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네 자꾸 왔다리 갔다리 네 자꾸 왔다리 갔다리 응? 자꾸 왔다리 갔다 자꾸 왔다리 갔다리 응? 지금 지금.. 뭐가 이상하니? 이것이 기운이 진짜 애매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이 전 집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기운이 없는데.. 기운이 없는데.. 기운이 없는데.. 아직 안갔어 어디있냐? 엄청 가까웠다 그때 내가 얘기 다 들어줘.. 아직 안갔어 만지지 마라 뭐라 했어 내가 만져서 화났어 그때하고는 기운이 사뭇 틀리네 기운이 없는 것은 아니여 있긴 한데.. 진짜로 그렇게 큰 기운은 아니여 그때 그 여자 귀신이 있던 그 여자 귀신의 기운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약하진 않았거든 잡기의 한길이 높지 이 전에는 엄청 기운이 쎘거든 기운이 쎘어 기운이 쎘어 그 전에 망자는 그때 내가 사진을 태워주고 대화를 함으로써 뭔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 그 망자는 여기에는 없고 썩었네 나도 지금 계속 막고 있는데.. 마스코 뚫어버리네 여기 이 자리에 없고 썩었네 뭐지? 무슨 일 썩었네? 엄청난데 여기만 없고 이래 딱 그 부분이야 거기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물 좀 썩고 있는 냄새같아 물 좀 썩고 있는 냄새같아 그런 냄새 지금 자꾸 소리가 나 지금 마스코 뚫어버린 주님 뭐라고 했어?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죠? 밖에 있지 말고 이제 안으로 들어왔을게 차분한.. 그렇지 그렇지 그때 그분 아니죠? 그때 그분 아니죠? 와서 한번 해보시오 물건 만져서 화났어 말씀 좀 한번 해보시오 어디? 어디?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이쪽으로! 좀만 더 가까이! 좀만 더 가까이! 여러분들 아까쯤에 여자로 듣지 않았습니까? 여자.. 뭔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남자.. 남자 음성도 들리는데? 남자 음성도? 나만 그렇게 들었나? 남자 음성도? 엄청 시끄럽네? 엄청 시끄럽네? 저기 시끄럽게 한 적 없습니다 여자 음성도... 조금만 더.. 그만.. 뭐예요? 뭐예요? 내 조금만 더 가까이 갈게요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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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누구랑 같이 있잖아 누구랑 같이 있잖아 그 여자 망자는 일단은 없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그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여자 귀신이 있었단다면은 분명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거야 별 이상은 없다..아직은 마리아상도 조용하고..오늘은.. 이전에 왔을때는 개 난리였는데 오늘은 그나마 영원한 편이네 이렇듯 레전드가 나올 때도 있고 어제하고 굉장히 상반대 어제 그 페이 여관을 갔을때는 레전드가 나왔지만 오늘은 지금 여기가 이렇다고 해도 내일 또 왔을때 모레 또 왔을때는 또 다른 기운이 틀릴 수가 있어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절대 이런 부분을 감가했으면 안돼 절대 이런 부분을 감가했으면 안돼 제작 그림을 속여주지 못하자마자 그렇게 표현하려고 바로 제발 저도 는 fully 감가했지 этом 실패 ㅋㅋ 지방서 복된 정보 또 다른 문을 못합니다 아 깜짝이야 너 옆에 블랙이 있다 네 옆에 블랙이 있다 네 옆에 블랙이 있다 네 옆에 블랙이 있다